올 하반기에 공식 출범을 앞둔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22명의 당락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올 하반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직원 공개 채용에 들어간 진주시 시설관리공단. 24명 채용에 500명 넘게 지원했습니다. 열흘 전 필기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채용 사이트를 통해 합격자가 공개됐는데 40여 분 후 긴급 공지와 함께 이 내용이 갑자기 삭제됐습니다. 4시간 후 합격자 재공지에서 무려 22명의 당락이 뒤집혔습니다. 채용 과정 일체를 대행하는 업체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응시자의 점수가 뒤섞이면서 합격자도 뒤바뀐 겁니다. 진주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검 채용 전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겼습니다. 대행업체 선정도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겼습니다. 당락이 바뀐 응시자 22명에겐 경의를 알리고 원하는 응시자에겐 답안지와 시험 점수도 공개했습니다. 진주시는 이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업체 등록과 계약 금액 감액 등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응시생들의 혼란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례는 후속 법적 대응까지 공공기관의 매뉴얼로 남겨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.